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초록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요거는 사각 생장등이에요. 켜보면 전원이 안들어왔네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팬이 돌아갑니다. 이런 생장등도 있어요. 이런 사각 생장등이 있으니까 생장등이 설치가 필요한 곳에 따라서 디자인과 뭐 이런 설치 방법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켓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우리 시청자님 계셔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켓 좀 보여드립니다. 우선 요렇게 바 형태로 되어있는 그 생장등도 있어요. 그래서 청색하고 저렇게 빨간색하고 지금 여기는 청색이 안보이네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게 보라색으로 보여서 되게 부담되는 그런 빛깔이 나오죠. 보통 이제 우리가 구매하는 요 생장등 요 생장등을 요런 소켓이 있어요. 그냥 요렇게 정부 소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요. 요런 소켓이 있구요. 또 자바라 형태로 되어있는 소켓이 있는데 자바라 형태라는 거는 뭐냐면 요렇게 집게가 요렇게 달려갖고 요렇게 끝에 요렇게 달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자바라식 집게인데 가격대가 요 콘센트 소켓도 가격대가 꽤 나간답니다. 드디어 칸마리아 꽃이 폈는데요. 너무 앙증맞고 너무너무 귀여워요. 참 꽃에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제가 요즘에. 그리고 우리 아 이 꽃에 너그러워졌다는 뜻이 요런 꽃님이들을 품게 된다는 게 아니라 다육이들 피는 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봐줍니다. 예전에는 막 피자마자 올라오자마자 다 깎아줬는데 그리고 요거 베고니아는 요렇게 시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걸 그냥 꽃을 따줘요. 시들면. 그리고 목질화가 되는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니크사나는 지금 니크사나 금은 잠시만요. 아까가 많이 컸어요. 요렇게 요거는 이 꽃이도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막 자구가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얘는 뿌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대신에 뿌리가 안 나왔는데 근데 또 섭섭하게 얼굴이 딱 하나만 나왔네. 아 밑에 나오고 있네요. 너무 많이 컸어요. 아 기특해라. 니크사나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 드는데 얼굴이 딱 하나만 나오고 하면은 아유 괜히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6개월 1년씩 걸리면 그래도 또 시간은 또 가잖아요. 요거는 레드에본이 이거 엄마 거예요. 이거 엄마가 무너진 거 레드에본인데 뿌리만 나고 아직도 지금 자구가 지금 안 올라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리고 러블리로즈 한번 볼까요? 또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여기 보세요. 그 사이에 조만큼 컸어요. 먼저 보여드렸을 때는 보일똥 말똥 보일똥 말똥 했었는데 지금은 딱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죠? 시간이 가면 저는 그래서 적심을 하고 싶으시든 입꼬질을 하고 싶으시든 분갈이를 하고 싶으시든 마음을 딱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면 빨리 하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시간은 어차피 그냥 갑니다. 시간은 그 사이에 내가 다른 다육이들 돌보면서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고 싶으면 빨리 하세요. 또 하나는 지금 바위솔. 이게 바위솔 중에서도요. 유독 햇볕이 많이 필요한 바위솔이 있더라고요. 이 마무리에 하트온 바위솔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단지 사장님네를 가서 봤는데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유독 얘만 이렇게 막 뒤로 막 치마를 입고서는 뒤로 훌렁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가 좀 특징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에 진짜 보이지도 않게 있었는데 지금 막 자구가 여기저기 목대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신나라. 지저분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파의 꽃이에요. 파의 꽃인데 이 크라슐라 속이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이렇게 비슷한 게 꽃을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에케베리아랑 그랍토페탈룸하고 그 교배를 한 그랍토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꽃이 에케베리아 꽃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관심 없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은 1년 미만 차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랍토베리아들이 피는 꽃하고요. 그랍토페탈룸들이 피는 꽃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참 재미있답니다. 제가 그랍토페탈룸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용월이거든요. 근데 용월꽃이 얘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용월꽃이. 그런데 이제 목대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그런 다육들 중에서 이 그랍토페탈룸하고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랑 교배를 하게 되면 꽃이 에케베리아를 닮은 꽃이 나오는 그런 다육들이 있습니다. 생성인데요. 보세요. 꽃 좀 보세요. 파하고 꽃이 진짜 비슷하죠.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정말 재미있어요. 겉으로 봤을 땐 모양이 많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같은 크라슐라 속이고 꽃이 이렇게 약간 느낌이 생김생김이 비슷해서 꽃도 비슷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자잘자잘하니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정말 꽃답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피는 꽃을 보면서 아 너네들이 주상이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어제 보여드린 그 꽃이자 수경으로 키우는 꽃이자는 엄마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화분에다 키우는 제 것 꽃이자인데 얘는 뭐 거의 지금 이 자리가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계속 있죠. 이 노랗게 생긴 잎은 만지기만 해도 나중에는 떨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이래도 키우기 어렵고 저래도 키우기 어렵고 얘는 진짜 거리대 밖으로 내보내서 키우고 물도 자주 줘야 된다는데 지금 다육이도 그렇게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제가 꽃나무를 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단지 사장님네 갔을 때 사장님이 그 쬐그만 진달래 꽃 같은 그런 화분을 진짜 딱 요만한 거를 키워볼래요? 그랬는데 사장님 두 개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받아왔어요. 안 키운다고 했어요. 못 키워요. 햇볕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그런 식물들을 꽃나무는 진짜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 거 이 오색마삭줄이 이 자리가 그래도 해를 좀 봐요. 해를 좀 보는 자리여서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 커피컵인데 지금 요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뿌리를 거의 정리를 안 했더니 페트병 밖으로 아니 이 커피컵 밖으로 뿌리가 보여갖고 얘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밑동을 잘라서 지금 요렇게 커버를 씌워놓은 거예요. 까맣게 원래 있던 것처럼 까만 데 있으라고 그랬는데 얘가 벌써 와갖고 이 자리에서 이 지금 이 분홍빛이요 빠지고 있어요. 정말 예쁜 요런 분홍빛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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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빛이 지금 이렇게 흐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늬가 들어간 꽃님이들이나 이런 관여비들이 햇볕이 부족하면 초록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런 광합성을 못하는 요런 잎들도 이제 초록이들을 올리면서 광합성에 매진해서 생명을 유지를 해가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뭐 식물한테 본능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은 다육이들 우리 금 키울 때는 다 반근을 해서 키우라고 하는데 광합들은 다육이랑 다르게 햇볕을 보통 그 식물보다 좀 더 많이 보여줘야지만 요 무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뭔가 좀 다육이들 금 키우는 거에선 그게 정말 다육이만 특별하게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에케머큐리가 뒤늦게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에케머큐리를 보면은 느낌이 꽃 돛담배랑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꽃 돛담배를 또 보면서 너 흑이리하고 좀 닮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상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요 지금 에케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꽃 돛담배를 좀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녀석이 꽃 돛담배인데요. 꽃 돛담배도 기본적으로 보랏빛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예쁜 다육인데 지금 생장적 주변으로 햇볕을 못 받아서 요렇게 지금 초록빛이 올라옵니다. 보면은 꽃 돛담배의 꽃대가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 꽃 돛담배 두꺼운 그 꽃대로 올라오는 그 잎을 따서 요렇게 번식을 도전을 하면 여기 보면은 요렇게 잎꽂이가 된답니다. 꽃 돛담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 돛담배 잎은 꽃잎에 그러니까 꽃대에 붙어있는 잎이 약간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요 녀석이 왜 이렇게 못생겨졌죠? 원래 되게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옆에서 꽃대가 꽃대가 다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얼굴을 분질을 하는 것인지 느낌의 왠지 느낌의 왠지 꽃대가 또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기 공간에다가 해를 좀 받게 해놓겠습니다. 온슬로우도 여기다 지금 애기를 하나 달고 있어요. 이 온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운지 한 3년 정도 횟수로 3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애기 하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TP는 TP는 키우면 조금만 지나면 곤방 애기는 하나는 달아줘요. TP는 근데 온슬로우는 지금 저는 지금 요게 애기 지금 요번에 처음 달아주는 겁니다. 환경이 약간 좀 박하니까 제가 워낙에 키우는 환경이 약간 좀 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를 내주는 게 약간 좀 인색합니다.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새끼까지 벌어먹여 살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제 다육이들은 자구를 내주는 일이 되게 인색해요. 이제는 꽃이 져서 다시 안 올라와야 될 때에 지금 핑크프리티가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계절 감각을 잊어버린 것인지 꽃대가 지금 생뚱맞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 거 방울복난 금은 약간 모양이 약간 변이가 되면서 예쁜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안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힘없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방울복난이 녹이 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죽진 않지만 이렇게 막 엄청 막 키가 크고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녹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야 방울복난은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햇볕을 좀 쨍쨍 쬐게 해주면 얘가 달라질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알부카는 잠을 못 자요. 지금 아직까지 꽃이 이렇게 하나가 피어있고요. 잎이 이렇게 아직도 쨍쨍해요. 여름 되면 다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요 베라하긴즈 금은 단지 사장님네 베라하긴즈 금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단지 사장님네는 햇볕을 많이 보여주니까 얘가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금을 키우는 방법에 관해서 많이 좀 회의적이에요. 정말 반그늘에서 키워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근데 정말 그 화상을 잘 입는 거지 화상을 잘 입는 거지 요게 화상이 약해서 그런 거지 그 햇볕이 정말 반그늘 얘가 녹색이 별로 없어서 햇볕이 반만 필요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자꾸 요즘에 들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베라하긴즈 금도 맨 처음에는 거리대에서 키웠거든요. 거리대에서 키웠는데 비를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놀래가지고 제가 베란다 안에서 키우지만 딱히 성장도 못하고 그냥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조금씩 소멸 쇠퇴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키워서 결국에는 화분을 소멸시키느니 그냥 베란다에다 거리대에다가 햇볕을 좀 받게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살구미임금을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치만 정말로 금이요. 화상에 약한 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웨스트 레인보우은 진짜로 화상에 약하거든요. 얘는 햇볕이 좀만 내놓으면 이렇게 홀랑 타요.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안 예뻐진 거예요. 얘는 매년 반복해요. 봄에 너무 겨울 동안 예뻐졌다가 예뻐졌다가 베란다 거리대에 나갔다가 홀랑 타서 다시 미워져서 들어왔다가 여름에 엄청 옷자라서 진짜 안 예뻐졌다가 가을 되고 겨울부터 봄까지 다시 예뻐졌다가 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얘는 화상에 약하거든요. 이게 다 화상자국입니다. 이 녀석들은 거리대에 내보내려고 하면 차광을 조금 해준 다음에 케어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 캄파놀라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 너는 넌 안 돼 라는 생각을 제가 한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고쳐먹었답니다. 아휴 안 되면 좀 어때 그래도 하고 싶다 그래도 켜보고 싶고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치자도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계속 막 누런잎을 내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좌절감을 느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좀 못해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피고지고 해야 되는데 꽃몽울이 자체가 꽃몽울이 자체가 피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아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가 딱히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모르겠어요. 햇보치를 잘 받게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는 베란다 안 들어 해가 잘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차광을 좀 한 다음에 거리대로 나가야 되는데 얘를 거리대에 내놨다가는 삶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나? 어떻게든 한번 다시 살려보려고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이 호전무 금도 키운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예뻤었어요. 그런데 이 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핑크빛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만손초 종류처럼 잎이 지금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무늬가 있죠. 저 사이에 원래는 아가드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은 조금만 소홀하면 진짜 엄청나게 못 자라서 포기하게 되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좀 중간중간 적심을 해갖고 관리를 해주면서 키우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예 포기하는 포기를 많이 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외모를 유지해야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앙상하게 뼉덩이 만 남아서 안 이뻐 졌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아가가 크고 있죠. 이걸 볼 때마다 얘를 어떻게 해야지 예전처럼 예쁜 얼굴을 다시 만들 수 있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방법은 이렇게 못 자랐기 때문에 목질 하고 되면 좋지만 얘는 목질 하가 될까 싶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호전무 금이에요. 호전무 금이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렇게 못나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예쁘답니다. 선입견을 갖게 되실 까 봐 걱정이지만 예뻐서 사서 지금 제가 이렇게 키우고 말았네요. 수요일 오전 다부떼기 베란다에서 이런저런 소소하게 다육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다육이를 볼 때마다 이 다육이가 지금 어떻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러우는 분갈이 한 다음에 예쁜 색을 못 내주고 있고 요 다육이는 지금 분갈이 한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물을 그렇게 먹었어도 여전히 쪼글거려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지금 요녀석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걱정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그런 레몬베리 레몬베리 어떻게 볼까요? 레몬베리 요녀석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화분 속에 뿌리가 지금 많이 있겠지? 뭐 이런 고민 이 블루서프라이즈를 보면서 블루서프라이즈 잘 자랐다 그때 적심에서 뿌리 없는 애를 여기다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았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꽃도 담배 보면서도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니? 이 샴페인 보면서 너는 뒤로 넘어가는 저 치마를 언제 올릴래? 이런 생각들을 제가 계속 합니다.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분갈이를 하고 나서 약간 얼굴이 작아져서 걱정이 돼서 지금 밖에다 내놨는데 그 뒤로 넘어갔던 잎들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페리도트 같은 경우에는 물 한번 먹더니 공간이 띠이면서 약간 옷자락이 시작했고요.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이 라일락하고 뉴리진주 합식을 해놓은 거는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옷자라면 너는 진짜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눈맞춤을 하면서 지나가요. 이 홍미인 같은 경우에는 제1세대 홍미인인데 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보면 이제 화분을 바꿔주던 화분갈이 한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자구도 안 달아주고 그다음에 올렸던 이런 잎들을 말리는데 색감 자체도 예쁘지 않고 그래서 너한테 지금 뭔가 이상신호가 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지금 제가 계속 보면서 관찰하고 있어요. 새 잎이 건강하게 돋아나면 괜찮고 비리비리 하면 그럼 얘한테도 뭔가 방법을 또 취해줘야지만 얘를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는 제 베란다 거리내 다육이 소식 여기서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